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고요. 매수갈비 중이요? 네, 이거는 좀... 아니, 이거 좀 사볼까 해서... 사볼까 해서... 네, 네. 뭐 일단 분위기가 얘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알고 계시죠, 기업인 거는? 네,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 만 원대에서 얘가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는 거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 살 만한 메리트가 높은가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런데 점수로 따진다면 7점 정도, 그러니까 아예 낮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높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산다고 하면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요즘에 움직이려고 폼 잡고 있는 것도 괜찮고 혹여나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반도체 산업도 요즘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중에서 올라간 기업 말고 내려간 기업들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다 해먹은 종목은 야, 저기 단물 다 빠졌다. 다른 종목이 없을까 하고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서울 반도체도 사람들의 관심이 충분히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LED 쪽으로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라든가 LED 산업이 요즘에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자금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지금 사도 괜찮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로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이 종목만 바라보시면서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단타성으로 오늘 사볼까라고 질문하신 거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밀릴 때 굳이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9,800원 밀리면 손들어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타성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성으로도 괜찮다. 이거는 내 자금 현황과 나의 투자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